자 태형씨 어.. 우리 태형씨 아.. 크로스아 따.. 응? 어.. 우리 태형씨 최근에 뭐하면서 지냈어요? 아.. 저같은 경우는 이제 그.. 최근에 어.. 되게 많은 것들을 했어요 어.. 어떤거요? 일단은 제가 원래 시도를 잘 안하는데 못먹는 것들도 한번 시도 한번 해봤어요 오.. 네네네 추어탕 한번 먹어봤어요 어.. 네네네 그리고 이제 형이 시켜줘가지고 오.. 아.. 제가 원래 시도를 잘 안하는데 네 못먹는 것들도 한번 시도해봤어요 오.. 네네네 저는 요즘 요리를 합니다 어.. 요리 네 요리 요리 무슨 뭐했어요, 요리? 네?! 최근에 뭐했어요? 김라면이라는 걸 제가 만들어봤는데 김라면! 제가 나중에 해드릴게요 맛있어요 김라면 맛있어요 에이 전 메론 좋아합니다 그 함홍멜론 한번 먹어 봐봐요 뭔 마지 나왔어요? 상상이 안돼 맞아요 반짠 아 그래? 응 원래 이렇게나와? 와인만주 인가? 어 이렇게 팔아요 같이 먹어 멜론 니가 썰었어? 미 이렇게 먹으면 되는 거야? 이거랑 메론이랑 이렇게 같이 먹으면 돼? 응 그리고 내가 얼마 전에 태형이가 그 뭐냐 뭐냐 그 메론에 뭐 고기를 하나 올려가지고 했는데 하몽인가? 뭐 요즘 되게 짭짜름한 고기 있어요 얇은 거 근데 그거를 해줘가지고 메론에 메론에 올려가지고 그걸 먹는데 와 진짜 맛있더라 내가 볼 땐 단짠의 끝인 것 같아 나 깜짝 놀랐잖아 와 너무 맛있다 완전 내 근데 그게 취향이 되게 갈린대요 근데 나는 진짜 맛있더라고 뭐 그 그 그 그 패션의 선두주자 이런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 좋아한다고 했지 최근에 산 패션 아이템 중에 가장 가장 마음에 드는 건 뭔가요? 어 저 저는 요즘 그래도 조금 약간 좀 스포츠 하면서 약간 좀 댄디한 거 빠져가지고 꼭 피하면서 댄디한 게 온라인이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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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미 미 미 이 미 미 ㄱ 안 그럼 정지를 시키려고 이제 막 가는 순간에 갑자기 명인적으로 전화가 아로의 인 더 부터 사이도 하루 떠나다 같이 아로의 인 더 부터 사이도 하루 떠나다 같이 고민 끝에 결정한 제목입니다. 앵그리와 헝글의 헹그리 같은 조명 맞아요. 목을 때리네. 코가 얼굴 빨개지네. 귀여워 지금. 왜 뭐로 쳐가시죠? 넥스라이스 하시는 얘기 갑자기 목을 갑자기 목을 갑자기 목을 갑자기 목을 사실은 목을 어 눈 눈 눈 눈 눈 눈 오늘과 내일은 또 함께 이어보자고 멈춰있지마 어둠에 숨지마 빛은 또 떠오르니까